다음 미션 가보겠습니다. 493 고지에요. 1944년 11월 14일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493 고지에요. 고길 힐트겐 고지. 아직도 힐트겐에 있는거에요. 아까 그쪽을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아직 피어슨 병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앞으로 그가 무슨 짓을 할지는 몰라도 여태껏 혁혁한 공을 세운 적은 없었다. 형이 여기 있다면 그를 정신 차리게 해줬을텐데 저스맨과 아엘로가 함께 포대를 공격할 때까지 버텨줬으면 좋겠다. 나이도는 베테랑 여러분들 베테랑 좋잖아? 내가 뭔가 느낌이 안좋아 아 옛날 일? 예전 일? 아 근데 멘탈 파괴되려면 더 어려운 거래야죠 코롬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어... 오... 뭐이래? 일단 가자 야야야야 어디서... 어디서 초반에 갈라와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저게 없어 저스맨이 없어요 다 죽었네 저스맨이 없다는 게 되게 나쁜 놈이야 고지 점령해야 돼 다 죽여야 됩니다 결국엔 다 죽여야 된다는 거 뭘 빨리 가래 자꾸 그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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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뭐야 뭐야 아니... 아니 내가 총 쏘는데 아군이 앞에서 머리를 내밀는데 어떡하라고 여러분 이건 나 너무 억울하다 진짜 나는 총을 쏘고 있었을 뿐인데 친구들이 자꾸만 머리를 내민다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좋아 아이 고고를 못해요 지금 자꾸만 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왜 가라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 죽이려고 해? 이것들아? 야 이렇게 빼꼼 샷하니까 아무도 안 쏜다 야 고추를 맞춰야 남자 고추를 못합니다 오우와와와와와와와 어디서 날 쏜다 но어, 너어, 너어 오, 쟤도 맞네 꽤 멀리 있어서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뭐 자꾸만 가래 원래 콜옵이 달리기 하는 거지만 너무하지 않습니까? 콜옵이 원래 달리기는 하는 거지만 다시 받은 않았 Walton 오, 쟤 무슨 상처? 오, 쟤 쿵 아니 근데 중요한건요 뭐 보여야 좀 쏘지 일단 제가 쏘긴 썼는데 맞았는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맞았어 이게 바로 로또 다음주에 놀러 로또 사야겠어 오오오오 너무나 아파 잘다 끝났나야 나 뭐야 왜 죽었어 도와주러 왔는데 이미 늦어버렸어 내가 분명히 도와주러 왔거든요 미안해 아 이거 어떻게 올 수 없었잖아요 적들이 저렇게 많았는데 나 맞아 죽었을거라고 아니 남은거 또 시켜 야 왜 남아 시켜 끄어완 끄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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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어엉 끄어엉 야 안전한진 모르겠지만 끄어엉 끄어엉 아우 아우 야 야 안 맞는데 끄어엉 끄어엉 오오오오오오오 마이씨 야?! 야아 이게 뭐야아 야하하하 장난을 지금 나 이제 안 쏘겠죠? 오, 쏘네, 쏘네 아, 신호를 기다리겠네 얘하고 같이 가는 거였구나 너 바보짓 했네 하하하하 아, 이거 깨먹어보네 얘랑 같이 가는 거였구나 let out fire on that MG! 호흡! GO, GO, GO! COVERING FIRE! ein vlug in a head focus on the MG GO, GO, GO! GOING 고고고! 왜 안 맞지? 잠깐만 아니 분명 쟤는 서버였던데 야 3발 남아준다 오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개서 들어갔어 아 야 야씨 야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장난쳐 지금 아 짜증나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고고고 고고고 으윽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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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죽겠지 꽂아 꽂아 으아호 뭐야 오이 쉣 누웠어 야 미치겠네 이거 저장 됐겠죠? 아 그래서 단발총은 싫다니까 따발총 좀 나갔으면 좋겠다 따발총 없니? 따발총 좀 주실래? 오 좋아 자 탱이도 있어요 뭐 뭐 우리의 인스트럭션은 이 길을 잡았다 너는 기다려야 돼 시간이 없지 뭐... 우리의 사항이 있었어 우리의 사항이 있었어 내가 무슨 일을 원했지? 우리는 마신다, 조셉프 우리의 방향을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빠져버렸어 너는 언제 잊어버렸어? 이것들은 사람이야 우리의 사람이야 너는 언제 잊어버렸어? 오,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났어 150들은 아직 우리의 위치에 쏟아져있어 일단 야포를 파괴하러 가죠 맨날 문 여는거 나만씩 짜증나 오 깜짝이야! 아니 이거 뭐 어쩌라고? 아니 이거 뭐야 어이없어 왼쪽 위에 적이 나와가지고 한 방 맞고 뒤졌어요 아무튼 그라나다 한 방 그라나다! 아니 깜짝 놀랐어 왜 이러지? 짜증나네 다 잡은거 아닙니까? 저기 고급상자가 반짝반짝 있는게 보이는거 오노오노오노 묻고 싶지 않아 어디서 쏘아 하아.. 진짜 아니 보이지도 않아 막소사 잘 안보여요 너무 안보여 아 야 중요한건 여기 뭐가 있다는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춰 여기 놈들이야 와 와 저 싸가지 없는거 진짜 하하하 안녕하세요 야 다 죽였나봐 자 다이나마이트 성취하고 어머 어머 GT 야 야 도망가 도망가 어우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괜히 쫓아가지고 아무튼 글지같은 녀석을 잡아 봅시다 화염방사지기 안쓸께요 어우 깜짝이야 아무튼 이 두개로 계속 버티겠습니다 자, 불을 다 박살해야 되기 때문에 힘쓰는 건 원래 주인공 탓이에요 어?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거 같다? 나 지익는 맵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 오 이걸로 고추로 찔려버리는 베이크구나 야 이거 적극이야 월드웨더에서 비슷한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보호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죽을 뻔 으으 스멜 죽음약 스멜 오우 아이고 한대도 안맞아 자 일단 구금념 먹고 저스맨 어딨냐 저스맨 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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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질때야 아아야야야 진짜 우리 친구 때문에 아주 친구 뒤통수 맞고 다시 돌아오는 센스 어디서 총알이 날렸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오우쒸 죽을 뻔했어 아우 다 죽인거야? 저게 마지막이였어? 대박 와우 상상도 못했네 나 저게 마지막인지 상상도 못했어요 자아 다시 오십시다 자 또 집어넣고 빠이홉 후우 오우 어떡하라고 터미라 아이였어? 아이였어? 피어슨과 저의 불을 만들어낼거 다닐일 아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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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 좀 접고 해야 되구나 아이였어? 아이였어? 우리 아직 터미라 아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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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닐일 터미라 터미라 이제 움직이오 두힛 어어 와 죽을 뻔했어 아이야 주위를 끊어준대매 엄청나다 구급량이 없는데 우리 앞으로 가가지고 저 녀석을 잡은 다음에 엄청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 녀석을 잡았다 이제 움직여! 아 연막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아 총알을 맞으면 올라가지 못하네 아 너무 아픈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령을 부르면 안되겠어요 그냥 전국으로 가죠 와? 아니 여기 숨을 때가 잘 불지진 않아 아니 여기서 시작하게 해주면 어떡해 못가네 피어센과 나 지금 내 탐색도 밀고 배내리, 뒷거에 누가 탐색하는거?? 이제 뒷거에 줄어들었잖아 삶에 가실 거야 피어센과 나 지금 내 탐색하고 단일, 뒷거에 근처에 Plant 진짜 짜증나게 뭐야 졌으면 봐 초발받고 살아난다 대박 내가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아 진짜 아 땡크 땡크는 쏘지 적들은 안보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야 오립션 다 어디갔어? 아 이거 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아우 아우 아니 이거 어떻게 안 하는건지 진짜 알 수가 없네 중요한게 저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병력들을 잡으려고 하면 땡크가 때리고 땡크가 올라가려고 하면 적병력이 낮은데 일단 병력들을 잡고 어 확 짜증나는데 갑자기? 아니 저기 뭐야 우리 편에 업무 한다더니 업무는 개꿀 하지 않고 분명히 시선을 분산시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시선이 분산이기는 그냥 너무 잘 보여가지고 아, 야, 야! 뭐야, 진짜? 아, 뭐 이따구지? 아, 진짜 짜증나 아, 그냥 이거는 너무 이상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계속 보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 분산 좀 시켜, 이것들아 와 어떻게 하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안 보인다 방법이 안 보인다 방법이 아니, 이거 봐요 나한테 봤어 그래, 연박 쓰고 요령 거 탈락을 했어도 안 되고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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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음 전혀 모르겠음 아, 스트레스 받으려고 그래 아니 이거 원래 원래 이런 것도 있어야지 상인이 왔는데 이건 너무 쉬운 거 같아 거기서 바깥에 있는 거 같아 이제 움직일게 으악! 어, 이 번역에 전혀 없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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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raw! 여기서 또 놀아ze! 그러니까 내가 지금 되게 알고 싶은 비웃음식인데 저 방법이 뭔지 Trading He is holding out 왜 이렇게 자리하냐? 저거 내 구조물! 나 이리와야! 뭐! 로빈의 폭력! 저처럼 헛갈린다! 저처럼 헛갈린다! 저처럼 헛갈린다! 피해슨과 저는 석취하거라! 그럼! 뒷부분이 들어갔어! 이제 움직여!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되나? 근데 잡는 것도 너무 힘들어 미친네 진짜 스크린이 우리의 기회가 다가야 돼 우리의 기회가 다가야 돼 이거 안 좋아? 우린 이 기회가 다가야 돼 우린 이 기회가 다가야 돼 우린 이 기회가 다가야 돼 지금 움직여! 지금 시작할 수 있음 지금 시작할 수 있음 진짜 미치겠다 뭐지? 뭐가 터진거지? 탱크가 날 본건가? 지금 좀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뭐가 터진건지 모르겠어 탱크가 터진건지 탱크가 날 보고 쏜건지 언제까지 나와 이거? 약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상황이라서 지금 빡치고 있습니다 일단 애들이나 죽이고 그런 소리 하지 애들이나 죽이시고 그런 소리 하시죠 여보, 탱크가 날 쏘는게 분명해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효율적으로 다 잡았어요 피어슨의 저걸 좀 쓰고 싶은데 피어슨이 너무 멀리 있어서 쓸 수가 없어 터마이트가 뭐고 애들 잡고 나서 터마이트가 뭐고 애들 잡고 나서 아 시끄러워 이 filter 잊다 아 시끄러워 서비스! 터빈! 영국의 도움을 사다! 헐빈! 하이크! 헐빈! 그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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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빠게임하고 있어 빠게임 여기서 잘못되면 다시 해야된다고 예기 어 근데 나 지금 구우품이 없어요 어떡하나? 호마이트 한 번 더 놓아야해 우와 이건 좀 너무한데? 아니, 나 진짜 NPC도 다 죽이고 싶다, 진짜 자, 일단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많이 죽었네요 항상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근처에 가면 아니고, 근처에 가서 눌러야 돼요 근데 이게 가면은 저거 맞으니까 이거는 그 월드웨더에 거기 어디더라? 무슨 의사당 미션인가? 거기 정도보단 좀 쉬운 것 같아요 월드웨더는 진짜 지옥이었으니까 이거 어디서 때린거지나? 일단 체크포인트는 지났으니까 좀 화가 덜합니다, 지금 누가 날 쏜건지 모르겠어요 아, 어디서 그러지? 맞았는데, 어디서 그러지? 아, 여기 있겠냐 아, 위에 있었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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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보이나? 어떻게 여기 숨어있을 수가 있지? 왜 앞서 사? 그니까 그치? 나의 공건이 그치? 승관, 터무 몇 번 더 지켜줘 승관, 터무 몇 번 더 지켜줘 더 지켜줘 이거 흘러진다고? 아, 안 돼 조금만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대단히, 빨리! 야, 이것도 집중이네? 야, 이것도 집중이네? 야, 마지막 한 개다 됐어, 끝냈지? 내 바이오음 와, 힘들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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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도 차량이 이렇게 오면 안 되는데 다행이야 어, 일단 살아있다 이런 나치 새끼들 죽여놔 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얘 대빵인가? 뭐야 뭐야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안돼 저스메 오 이 시 ㄲ.. 어 어떡해 아 아 오케 야 애들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근데 아 오케이 오오 오오 유전하게! 우리 아들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길 수 있도록. 너가 더 나아가야? 아니. 우리는 너희가 여기있어. 어서 내가 도와줄게. 너가 더 가! 가! 이게 찬양이야. 없었을까. 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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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도착! 럴 럴 럴 럴 럴 럴 럴 럴 럴 아니지,.. ..이거는. 이거 같은 일이 있고. 그리고 이는.. ..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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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정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정하지 않아도 나만의 사이도 이제 내 사이도 일단은 터너 소위는 죽고 말았네요 터너 소위는 우리의 후퇴를 돕다가 전사했다 그를 잃은 슬픔은 글로 쓰거나 감내하기는 쉽지 않다 덕분에 우리가 후퇴하고 후송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으니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한다 영웅활동은 너무 하기가 힘드네요 이제 왜냐면은 총알이 충 충 충 충 충 날라오는데 너무 하기 힘들어 이거는 아닌 거 같아 그치?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그쵸? 벌칙 전투